아, 말렉은 올 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, 이게 그게 없어가지고 스킬이 아, 가다 그냥 뒤질 수도 있어가지고 조심해야겠어 오케이 일단 살았구요 이게 후방이동으로 피할 순 있는데 아, 정말 어려워가지고 그냥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? 한 번 보여줘야겠네 사핫! 어,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, 봤습니까? 전개절 안 맞는 거 붙었을 때 하는 거 봐 아, 이게 어려워가지고 어,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아 스틱 못쌌는데 아 이 프리드웨이가 오는 깜빡하면 끝나버린 느낌 스틱 쌓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은월 좋죠 이게 은월입니다 혼자 하기에는 별로 같아요 같이 하긴 좋은 것 같은데 혼자 할 땐 좀 약한 느낌 어우 잘못 눌렀다 아휴 후방 이동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날라갔나? 다 날라갔나? 도어만 날라갔네 아 그냥 무적 쓸걸 그런게 됐는데 아 근데 안보여가지고 아 아까 전에 끄지 않았나? 아무튼 안꺼고 아 꺼놓고 가겠습니다 안보여가지고 못피하겠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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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죽습니다 이것이 은월입니다 체력 회복하는게 있거든 아 깼네 아 아 아 일로 데리고 와야되는데 아 아 이거 보태야겠다 무섭게 한번 가자 아 아 이렇게 쓰면 안되나데 아 아 뭐야 아 뭐야 어우 위험했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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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위험하다 이거 어떡하냐 걱정마십쇼 오늘에게는 무적 스킬이 있습니다 아 이거 데미지 없대요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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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즉사기요 맞으면 죽는데 오늘도 즉사기에 맞으면 죽습니다 아이씨 여기다 여기다 아아 죽었나보다 아 이거 어떡하냐 살..살 수 있을까? 끝나면 죽어있을 것 같은데 흐흫 흐흫 아 이거 참 그냥 빨리 풀걸 아무.. 안죽었.. 안죽은거였는데 아이씨 죽어있는거 구경하려다가 뒤져버렸네 흐흫 아이씨 시발 그냥 네비 둘걸 아이 괜히 아우 그만 그만 아우 죽었다 아잉 원래 소울 두각으로 나왔네 잘했습니다 아 이것이 수호였습니다 스펙은 아 이렇습니다 2.1스탯에 수호는 1000만 넘는데 보공 293에 황무 93% 감사합니다 2.1스탯 formation